배자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장명안부터 처리해야 됩니다 너도 시작이지 잠도 못 재고 밥도 못 먹고 내 딸 건드리면 그때 너 진짜 죽어 약속한 대로 아주 큰 선물 제가 드릴게요 따님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합치면 장명안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홍세연은 영웅이 됐고 넌 패배자로 전락했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